화살이 너무 좋았다. 화살이 너무 좋았다. 다들 갑자기 찍는다니까. 폼 작것이. 드라마 드라마 드라마. 런웨인이야, 런웨인? 왜 그렇게 폼을 잡아요? 웃으면서 장난칠 생각하지 마요. 지금 머신을 코트 끼우는 중에서. 고생아, 너는 그러는 게 장난친 것 같아, 그런데. 아무리 무게 잡아도 제일 가벼워 보이는데. 네? 아저씨. 아저씨, 무게 좀 조금만 줄여주실래요? 아니, 너무 가벼워. 너무 가벼워, 아저씨. 아저씨, 너무 가벼워. 너무 가벼워. 중간이 없어요. 네, 중간이 없어요. 공항 많이 갔어도 이런 통로로 이렇게 걸어본 적, 걸어본 적은 없잖아요. 그렇지. 우리가 지금 성재랑 나랑 타야 될 비행기가 여기 호텔리마 12490. 아, HL이 그, HL이 그 한국을 뜻하는 거. 호텔리마. 이건 사부님이 직접 운전하시는 거죠, 거의? 표정. 정말 꿈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진짜 사부님, 너무 멋있어요. 멋있겠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타는 건 더 멋있어요. 저 호텔리마. 투제로, 투제로. 저게 내꺼야? 저거 스포츠카 같아. 뭐예요, 뭐예요? 저기 스포츠카. 저거? 우와, 나 저거. 우와, 무럽다. 스포츠카 같아. 저거를 이제. 저거는 조종. 우와, 대박. 저걸 조종해본다니. 우와, 대박이다. 우리는 지금 가해도 저도 빨리 이륙을 해야 되고. 네. 우리 내려와서 또 이 자리에서 만나자고. 알겠습니다. 저희 그러면. 사뿌로에서 뵙겠습니다. 사뿌로. 사뿌로에서 뵙겠습니다. 사뿌로? we're here. 우리는 저기, 코타키나발루에서 뵙겠습니다. 코타키나발루. 하이, 하이. 화석에서 뵙겠습니다. 화석에서 뵙겠습니다. 화석에서. 저는 저기 사석에서 뵙겠습니다. 아, 사석에서 뵙겠습니다. 사석에서. 아이씨